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시간입니다. 헤드라인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엄연한 수출주, 음식료, 화장품, 고공행진,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AI 반도체나 HBM 관련주가 증시 성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생활 관련주의 경쟁력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료품 그리고 화장품 사업이 좀 재종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소비재, 경기 방어주에서 엄연한 수출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미 투자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순환매 장세라서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단타, 매매에 또 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어떤 쪽에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그 기회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료와 화장품, 별 기회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회가 됩니다.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오히려 강달러 기조다. 이게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수출하는 데는 또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식음료와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내수주죠. 그러니까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이긴 합니다. K-콘텐츠나 한류 열풍의 힘을 받아서 그런 효과를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국이나 또 다른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상당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거래일 동안 음식료 업종 주가가 5.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투자 자금도 계속해서 수출주로 인식을, 평가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J제일자당,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오뚜기, 빅파이브라는 이야기들로 하게 되죠. 이런 종목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업종도 상승세입니다. 실리콘2, 왜 그런 거 좀 빨리 말씀 안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저도 빨리 알고 싶습니다.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클리어 모두 코스피 지술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데 반도체 위에는 뚜렷한 테마주갑죠. 요즘 반도체나 HBM도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뒷걸음치는 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목이 바로 화장품과 식음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소비재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식음료 종목과 화장품 산업의 선전이 내수 소비가 아니라 수출 실적이 좀 높아지면서 거둬리는 성적이라 더 놀랍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내수가 아니라 사실은 내수는 매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한적이죠. 우리 내수의 소비인구라는 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식음료 수출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우리의 입맛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입맛을 만족시켜야죠. 그런데 나가면 뉴욕 같은 데 가도 냉김입니다. 냉동김밥이 없어서 뭐 사 먹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비비고 만두 CJ제일재당이죠. 북미 지역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냉동치킨, 냉동밥 매출도 수출을 호실적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이른바 특정 상품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데워서 먹는 그런 밥들이 너무 인기입니다. 맛있다, 찰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삼양식품은 계속 이 제품 이야기하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불닭볶음면입니다. 저도 못 사 먹어요. 없어, 가봐도. 그런데 해외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해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 1위가 아니라 해외 1위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실리콘2, 제가 이제 빨리 아는 대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주가, 지금 최근에 주가 5배, 6배 끙충 뛰어올랐기 때문에 지난해에 에코프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실리콘2가 올 1분기 미국 지역에서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5% 올라가서 5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그러면 아퍼즈, 아모레퍼시핑이나 그렇게 기억들을 LG 생건이나 이렇게 알고들 계시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이름이 바로 실리콘2, 네덜란드 시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524%,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32억 원의 매출액, 금액상으로는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코스맥스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또 태국까지에서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5268억 원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도 아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최근에 쓰리고로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힘드셨던 상황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고금리가 지속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식음료나 화장품들 수출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3구 현상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면 그러는데 수출을 일단 하게 되니까 오히려 수출 경쟁력은 좋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비싸게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는 가격은 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자, 수출 대금을 뭘로 받을까요? 달로로 받죠. 달로로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더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삼양식품도 환율에 힘입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5.1% 증가한 801억 원을 그렸습니다. 삼양식품이 이제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불닭볶음면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 인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는데 이게 또 하나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대구와 울산 너무 덥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부터 포금주의보가 나오니까 빙가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빙거래, 롯데, 웰푸드, 크라운제가 크라운, 혜태, 홀딩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에도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빙가류까지 아시죠? 빙가류까지도 지금 이제는 수출이 상당히 큰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덥다 보니까 이소넥크도 뭐 발라야 됩니까? 다외선 차단제 발라야죠. 다외선 차단제 발라야죠. 선크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크림이 좋다고 정평이 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크림, 요새는 편리하게 선스틱까지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올해 유난히 덥다. 폭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또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당히 좀 축하가 좀 오르고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료, 화장품, 업종이 계절적인 수혜 역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출 실적이 정말 그야말로 터지면서 식음료주와 화장품 종목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올라갈 종목을 좀 찾아봐야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CJ제일리어당이나 빅파이브는 모를 때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럴 때 저는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근강 쪽의 조명이 되고 있는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웰라이프가 지난 13일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상공회의사와 푸드QR,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푸드QR이기 때문에 이렇게 QR을 찍기만 하면 어디 원산지가 어딘지, 재료가 뭔지, 또 건강에 대한 효과는 뭔지, 내용물은 뭔지를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상과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목받는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DASH, 바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고혈압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식단이라고 합니다. 총지방 섭취량, 소금, 저 같은 사람을 좀 살펴야 되고 고혈압, 혈압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이고,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이것과 관련돼서 과일이나 풍부한 섭취가 필요한 것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균형 영양식, 뉴키어,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미국 국립보건원이 인정한 DASH 식단에 맞춘 이런 혈압 플랜이라고 하는 영양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받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보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지난 2016년에 올라갔던 4만 2천 원대까지 아직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음식료가 어느 정도 경쟁적에서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에서 좀 제한적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런 면에서 충분히 앞으로 향후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종모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왜 이거 이야기 안 해주세요? 저도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리콘2입니다. 화장품 업계의 에코프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것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1월 달에 7.830원이었는데 지금 6배 이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때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예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또 밥 사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그 정도로 실리콘2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아모레퍼시핑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기업들이 더 주목받아야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169개 국가의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는데 국내 화장품 수출 유통업체 중에서 해외에 이렇게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을 확충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장 다각화를 아예 처음부터 플랫폼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은 회사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나 빛나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러시아 법인까지 중동시장까지 중동 같은 경우에 선크림, 선스틱 더 잘 나가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해보실 기업이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급품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참고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